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공부한다고 힘들죠. 그죠? 이제 며칠 남았어요? 60일 남았어요? 65일? 하루에 한 문제씩만 맞추면 합격이네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마다 합격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에 51번이네요. 51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나왔죠. 전세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 업무자는 전세권자이다. 오더와이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되죠.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그러면 이제 1번에 1번에 을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 이걸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전세권자, 병이 무슨 권자, 저당권자. 그러면 1이 가니까 이 사람이 업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 1의 1, 병이죠. 그죠? 병. 업무자, 무슨 자, 권리자. 그럼 시험에 가면 갑을 병으로 놓는 게 아니거든. 이 호칭으로 놓으거든. 그래서 갑은 소유자, 갑은 전세권 설정자, 을은 전세권자, 병은 저당권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갑을의 단계로 가면 전부 다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주등기합니다. 을병으로 가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이런 건 전부 다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갑이 온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등기는 현재 위 저당권자 누구다? 을, 병이며 등기 권리들은 저당권을 이전받은 자니까 누구다? 병, 이때도 역시 저당권을 이전하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업무자, 이 사람이 무슨 자? 권리자. 이것도 역시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래요. 부기등기래요. 그 다음에 채무자 변경을 원하는 저당변경은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 권리자,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 업무자. 이것은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봐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릴 수마다 있지. 이 갑을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그죠? 그러면 을이 무슨 권자? 저당권자. 이거는 등기법적 용어라. 등기법적 용어. 민법적 용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번에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지. 그러면 저당권자 누구다? 을. 채무자. 채무자 누구다? 갑. 그래서 우리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저당권자과 채무자 둘 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갈 때 을은 저당권자니까 권리자로서 올라가거든.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 채무자는 이름이 올라가는데 말 그대로 채무자로서 올라가니까 성명, 주소만 쓰고 주민등록번호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출전이 시험 문제될 때는 채무자는 성명, 주소만 기록한다. O.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한다. X. 그럼 채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면 O. X. 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안 쓰니까. X. 그럼 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쓰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면 O. X.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채무자거든. 여기 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이고 형이다. X. 그럼 동생이 3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X. 형이 대신 갚아줄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흔히 말하는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X. 그럼 이제 1의 뭐다? 1. 채무자가 가백해서 누구로 바뀝니까? 자 보세요. 채무자가 변한다 하더라도 저랑 권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아 그러면 여전히 이 사람은 뭐 선자? 권리자. 이 사람은 뭐 선자? 어무자. 이 사람은 뭐 선자? 어무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해주면 돼야 안 돼요? 돼. 돼죠. 그죠? 둘 다 뭐 선자? 어무자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건전한 권설정당기 말수할세 권해술 소유균의 제3자 이라는 경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또는 이라는 말을 유념을 해 두시고 보세요. 자 건전한 권설정자 갑을 이용을 합시다. 자 시라 갑. 맞아요. 제3체력자는 누구다? 병. 절안권자는 누구다? 어무자. 그럼 이제 답입니다. 이렇게 말수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말수할 수 뭐다? 있다. 자 이렇게 말수할 수는 뭐다? 없다.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갑이 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병에게 매매하였다면 저당권 말수 등기를 할 때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의 권리이자 저당권자가 등기의 의무자 어떤가요? 갑을 놓치면 누구입니까? 시작. 갑을. 갑을 병으로 합시다. 갑을 번호. 갑이 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병에게 매매하였다면 저당권 말수 등기를 할 때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 시작. 갑을. 제3체력자와 저당권자 시작. 병을.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제3체력자 시작. 갑 병. 오다. 엑스다. 엑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했다. 냈다. 잘했고 고르겠다고 이해해 두세요. 이거 그려야 된다. 안 그려도 된다. 아 우아 안 그려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권리 질권의 등기어보다는 저당권자 의리라고 썼어요. 권리 질권자란 병입니다. 자 이거 이해한다 뭐 한다. 잠깐만. 잠깐만. 이제 출발을 할 때 우리가 질권이 나오면 질권이 나오면 동산질권이 있고 권리 질권이 있거든. 동산질권은 등기를 안 하니까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권리 질권이라면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는 걸 말하는 거라. 그런데 주식은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우리 법에서 우리 법에서 권리 질권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 채권.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저당권부 채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당권부 채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 얼, 병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나는 얼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얼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줄 수 뭐다. 그러면 얼이 무슨 권자? 저당권자. 그러면 1위에 얼의 이름으로 저당권이 됐고 채권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얼은 1월 1일 날 돈 1억을 빌려주고 12월 31일 날 돈을 받기로 했거든. 그런데 얼이 5월 1일 날, 5월 1일 날 갑작스럽게 얼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이. 그런데 얼은 땡전한 푼은 없어. 그런데 얼은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피담보 채권 1억을 가지고 있다 있다. 그러면 이 1억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있다. 그 말은 1억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얼은 우리가 성권자, 저당권자, 이 병어리 있잖아요. 1억의 질권을 설정해서 여기 질권자잖아요. 질권자. 그래서 권리, 뭐선자, 질권자. 이해했죠? 그러면 1의 뭐다? 1. 그러면 1번 저당권 부질권. 이게 권리, 질권의 등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 칸에 상식적으로 봅시다. 저당권 표시해야 된다. 해. 채무자 표시해야 된다. 해. 채권액 표시해야 된다. 해. 내가 돈 빌려주는 거니까 그거 다 표시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는 두 개만 딱 외우세요. 권리, 질권의 등기를 할 때는 저당권자가 등기, 뭐선자, 어무자. 권리, 질권자가 등기, 뭐선자, 관리자. 저 등기한다, 부기 등기한다, 부기 등기. 그러면 시험에 놓을 게 없어요. 시험에 놓을 게 없어요. 통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넘어가 보면 됩니다. 52번은 통과를 하겠어요. 53번으로 가봅니다. 자, 갑니다. 등기가 일어날 때 틀린 겁니다. 채권 최고에게는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어디 와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변제기와 이자가 더. 이게 저당권에서는 이미적 기대됩니다. 건조당권에서는 기재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들면 돼요.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 채권업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시이다, 없다. 이 문구가 자주 나와요. 단일하게 기록한다. 구분하여 기록한다. 단일. 그러면 우리가 채권자가 3명. 갑에게서 1억, 을에게서 1억, 병에게서 1억, 이렇게 3억을 빌렸다면 등기부에 갑, 을병, 1억이란다. 그냥 3억만 쓴다. 3억. 맞아요. 그 다음 밑에 신청정보의 채권자,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에 외화표시금을 채권하여 기록을 하고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반드시 기록한다. 어디 있다? X. 그냥 쉽게 말하면 100달러를 빌릴 수 있다. 그렇지. 맞아. 그럼 등기부에 100달러 이랬습니다. 그럼 1달러에 1,500원이라면 15만 원은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변동환율이다, 고정환율이다,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산금액은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답만 딱 해오면 되죠. 환산금액은 표시하지 않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순위권의 채권채계획을 감액할 때 그 전환권의 아니라 후순위 전환권의 성낙서가 전부들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다. 어디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감액을 하면 후순위 권리자는 예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 아니니까 바로 부기된 결소시다, 있다. 성의 전반에도 대, 안 돼요? 대.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주소입니다. 옆에다가 주민등록번호 X만 써놓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풀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으로 가볼게요. 자, 55번인데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자, 보세요. 저당권이 시험에 넣으면 공동담보가 시험, 공동담보, 공동담보대위등기 있잖아요. 공동전환계 대위등기구에 지문으로 해마다 띄우더라고요. 자, 한 번 들어가 볼게요.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회가 여러 개 분의 권리를 목적을 할 때 공동담보란 뜻의 기록은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끝부분에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놔 놓고 1번하고 3번을 묶으세요. 1번 3번을 묶으세요. 잠깐만, 여기서 혹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1번 이 지문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3번을 풀어보고 갑시다. 풀어봅니다. 이의 경우 새로 추가되는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무슨 부분에? 끝부분에. 그럼 여기에 종전등기부에는 이랍니다.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란 뜻을 기록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잠깐만 한 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잠깐만 볼게요. 자,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에 지판을 잠깐 하나 볼게요. 지금 이거와 이거는 아직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A부동산입니다. 이거는 B부동산입니다. 그럼 이 A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겁니다. 이해했죠? 하고 난 다음에 B부동산을 담보로 추가할 수 있답니다. 그럼 몇 개가 됐다? 두 개. 그럼 이게 공동담보가 된 거라. 그럼 공동담보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랬다 할 때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 이거는 종전등기부예요. 그럼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에 1번에 저당권을 하지. 그러니까 이 끝에 끝에 지금 이겁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게 끝에 공동담보라는 표시를 해야 하네요. 해.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종전등기부에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종전등기부에도 끝에 한다 이랬다. 하는데 여기는 끝에가 키가 아니고 앞에 뭐라고 했다? 부기등기로 한다 이랬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동담보라는 표시는 끝에다가 하는데 시험에 출제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둘 다 끝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험에는 그러면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에는 끝부분에 하고 종전등기부에는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는 핵심이 끝부분이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이다? 이 표현이 들어가야 하네요. 부기등기로.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될 때 옛날 시험에 작년도 그 작년 이 시험 문제 어렵거든요. 그럼 정리합니다. 새로 추가되는 이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 및 종전등기부에 부기등기로 일합니다. O, X다. X. 그러면 이 부기등기라는 것은 종전등기부에서 부기등기로 표시하는 거지.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는 그냥 저당권이에요. 그냥 저당권. 그냥 저당권. 그냥 저당권이니까 그냥 1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맞다. 맞다. 맞아요. 그렇다. 거기에 키를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장에 가면 1번하고 3번을 두 개 다 쓰면 정답 시비가 일어날 우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이런 건 둘 중에 한 개는 안 씁니다. 안 쓰면 3번은 쓰고 1번은 안 써요. 1번도 맞아요. 둘 다 끝부분에 하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이제 종전은 부기가 들어가는 게 키되면 부기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해결이 됐고. 4번, 5번의 핵심은 여기서는 세 개거든요. 세 개 잡으세요.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의 권리자, 차순위 저당권자가 등기의 어무자. 5렉시다. S. 이게 이제 틀렸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의 머선자, 어무자, 차순위 저당권자가 등기의 머선자, 권리자. 그럼 이거 하고 옆에 이렇게 더 놓고 두 개 지금 남았어요. 그럼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때 등기부에 기록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볼게요. 매각 부동산이죠. 여러분 상식으로 치세요. 부동산은 표시해야 된다, 안 한다. 자, 그다음에 매각 대금은 돈이다, 돈이다, 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돈이다, 돈이다, 돈. 그게 돈이다, 돈이다, 돈. 그럼 옆에다가 부기등기한다, 이거로 써놓으면 돼요. 머선 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그 세 개만 딱 외우면 돼요. 세 개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금 이거 봅니다. 재벌 들어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됐죠. 이거는 A부동산, 이거는 B부동산입니다. 자, 그럴 때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땅주인, 뭐 어리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래 부동산 두 개를 담보로 잡고, 돈 3억 빌려줄 수 있답다. 그러면 1번에 저당권 3억, 1번에 저당권 3억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제 저당권자가 갑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A부동산에 2번의 저당권이 어래게 들어왔다. 여기는 등기가 몇 개다? 두 개. 그럼 나중에 저당권자 갑이 돈을 못 받았다면 경매 들어가거든, 경매. 경매는 두 개 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만 들어가도 뭐다 된다. 그러면 갑이 이 A부동산만 경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갑은 3억을 낙찰, 배당받아 나갔어. 그러면 이 2번 저당권자는 배당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가 이리로 옮길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옮길 수 뭐다? 있다. 이걸 법률용어로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라고 하는 거라. 그럼 이게 이리로 가죠. 그러면 이게 칠판을 봅니다. 2로 갈 것이냐, 1의 1로 갈 것이냐 이 말이거든. 오케이? 그리고 이 2로 가면 독자적인 등기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2로 가는 게 아니에요. 1의 1, 그럼 여기 저당권자는 누가 된다? 그럼 이 그림만 봅시다. 그럼 이 등기는 지금 좀 전에이나 이거는 있었다, 없었다?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자? 권리자, 무슨 자? 어무자.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무슨 자? 어무자, 차순위 저당권자가 뭐다? 권리자, 됐죠? 그럼 여기에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됐죠? 그다음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시험에 답으로 두 번을 만드는데 처음 만드는 답은 이겁니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X, 매각대금도 기록해야 한다.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이뤄낸 거예요. 이걸 말로 쭉 만들어 가지고 몇 가지 써놓고 해봅시다. 채권 최고액, 매각부동산, 변제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이 이뤄낸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기록해야 될 내용으로만 묶은 것은 이뤄낸 거예요. 결론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할 때 기록하는 내용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채권 최고액, 오덱스다, X, 이는 근저당권에서 나오는 거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매각부동산은 뭐다? O, 변제기는 뭐다? X, 매각대금은 O, 변제받은 금액은 뭐다? O, 이런 시험에 두 번으로 독자적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보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주 나오는 거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공동담보에서 좀 전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잠깐만, 여기서는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두 개만 딱 알면 되거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종전등기부가 있고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가 있다, 있다. 그러면 둘 다 끝부분에 하기는 하는데 법에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에는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등기부에는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동담보목록이죠. 그건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몇 개 이상일 때? 다섯 개. 누가 작성한다? 등기의 과. 그러면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저런 거 한 번에 맞췄어요. 통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문제를 낸다면 여기서 최소한 보기 속에 세 개는 쓰거든. 그럼 두 개를 다른 데서, 두 개를 저당권에서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요? 그럼 가져오는데 1순위는 아까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단일하게 기록한다. 단일.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단박인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이때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한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쓴다면 채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맞췄다, 안 맞췄다? 맞췄지? 그럼 굳이 하나 더 쓴다면 변제기 이자를 근저당권에서 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변제기 이자는 근저당권에서 기재상이다, 아니다? 아니지? 잘했어요.